현대모비스고요. 매수가는 2840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현대차 기아에 비해서 너무 안 올라서 화가 납니다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일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최근에 나름의 상승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이 중독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을 세워드려야 될까요? 정말 좀 안타까운 이슈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이게 진위 여부는 조금 더 시청자분께서도 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애플이 애플카를 거의 10년 동안 개발을 해 나가고 있다가 내부적으로 포기하겠다라고 지침이 발표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현대모비스, LG, 현대차, 기아차 과거에 어떤 테마주로 부각된 이력이 있냐면 애플이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카로 전환한다는 이슈가 2021년도 벌써 한 3년 된 것 같네요. 그때 우리 완성차 업체들이 정말 작전주, 급등주, 테마주처럼 폭등했었던 과거로 있습니다. 그때 모멘텀이었던 애플의 애플카 출시가 만약에 미래 시점에 현실화가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 현대모비스 종목도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애플을 등에 얻고 그런 테마를 가지고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심사님 평당가, 그리고 과거의 40만 원 수준까지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만 일단은 애플 내부적으로 애플카 개발을 일단은 중단한다, 포기하겠다라는 이슈가 전해진 부분들은 좀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의 보유냐, 홀딩이냐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보유 시점은 올해 연말까지 조금 긴 호흡으로 중장기 관점으로 보유하는 걸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일단은 중장기 보유의 근거는 우리 좋은 실적에 있습니다. 2022년도 우리 실적이 52조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22년도에 기록을 했는데요. 24년도에는 60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2조 7천억 정도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매해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면서 매년 대략 2조에서 3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애플카 이슈로 부각됐을 때 40만 원까지 폭등했다가 지금은 가격 조정을 봤고요. 그리고 19만 원과 최근 박스권 상단인 25만 원 자리에서의 힘을 모아가고 있는 박스권 행보를 오랜 시간 동안 2년 정도의 박스권 등락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종목의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은 25만 원에 2년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저항대를 특별한 모멘텀을 부각시키면서 돌파하는 지점에서의 우리 시청자님 평당가 28만 원 자리와 그리고 과거에 애플카 테마주로 대량 거래가 터졌던 캔들의 저점 라인 33만 원 수준을 목표로 우리가 추가 상승을 노려보기 위해서는 이 25만 원 자리를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돌파해야 되는데 과거에 터졌던 과거에 수반했었던 이렇게 강력한 거래대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이슈화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업 밸리어 프로그램이 올해 7월 달 하반기에 시행이 되면 그때부터 4, 5개월 정도의 우량주, 저평가되어 있는 완성차 업체들, 부품주들의 우리 좀 우상향 추세가 좀 이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요. 현재 구간은 18만 원, 19만 원, 여기서 만들어진 저점 가격을 깨지 않는다면 첫 번째, 25만 원의 저항대를 돌파하는 시점을 잘 추적해가지고 25만 원의 가격을 돌파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은아님 평당가 28만 원, 그리고 33만 원까지 목표가 설정해서 조금 중장기 관점으로 반등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19만 원 아래 지지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대응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